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행정업무 형태를 바꾸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10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감소세보다 교회 학교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6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에는 샘물결 플러스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선정됐습니다. 2020년 모바일 플랫폼에 성별의 경계가 무너진 이모티콘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